안녕하세요. 금일은 카타르 프로젝트용 LNG 운반선 예약 슬롯 수, 발주 척수, 잔여 척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용 LNG 운반선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한국조선소의 건조 도크 슬롯도 2026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카타르 LNG 운반선의 조선소별 예약 슬롯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사가 한국조선소 및 중국조선소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하여 예약한 건조 슬롯은 총 151척입니다. 한국조선소 3사, 현대중공업의 예약한 건조 슬롯은 총 45척, 삼성중공업 총 45척, 대우조선해양 총 45척입니다. 중국조선소 후동중하조선의 예약한 건조 슬롯은 총 16척입니다. 카타르 에너지사는 카타르 노스필드 익스펜션용과 미국 골던패스용으로 LNG 운반선을 본격적으로 발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카타르 에너지사가 총 151척 슬롯 예약 중 최근에 발주 확정한 LNG 운반선 척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사는 현대중공업의 총 45척 슬롯 예약 중 17척을 발주 확정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의 총 45척 슬롯 예약 중 18척 발주 확정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도 삼성중공업과 동일하게 총 45척 슬롯 예약 중 18척의 선박을 발주 확정하였습니다. 중국조선소 후동중하조선에는 총 16척 슬롯 예약 중 4척의 선박을 발주 확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카타르 에너지사의 최근 발주 척수와 발주 확정 척수와 비교하여 발주가 남은 척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는 총 17척 발주 확정 척수의 17척을 모두 발주함으로 발주 잔여 척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에는 총 18척 발주 확정 척수의 14척을 발주함으로 발주 잔여 척수는 4척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총 18척 발주 확정 척수의 4척을 발주함으로 발주 잔여 척수는 14척입니다. 후동중하조선에는 총 4척 발주 확정 척수의 4척을 모두 발주함으로 발주 잔여 척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척수를 보면서 하반기 각 조선소별 카타르 프로젝트용 LNG 운반선 수주 척수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각 조선소별 수주한 LNG 운반선의 용선선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LNG 운반선 17척 중에서 10척은 노르웨이 선사 크누센이며 나머지 7척은 일본 선사 NYK입니다. NYK의 계약 관련 내용은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관련 계약 관련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 운반선 14척 중에서 12척은 JP모어건이며 나머지 2척은 한국선사연합 K3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 4척은 한국선사연합 K3입니다. 후동중하조선이 수주한 LNG 운반선 4척은 MOL입니다. 앞으로 카타르 에너지사의 발주 확정 척수 중에서 각 조선소에서 아직 수주가 되지 않은 선박의 수주 예상 척수는 삼성중공업 4척, 대우조선해양 14척으로 총 18척이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에도 LNG 운반선의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